뭐 이강 권 수석이 부소장이에요? 아뇨. 새로 따른 사람 뽑았어요. 아 새로 온 사람 있어요? 네. 아파트 2명이요. 이제 게임에 집중해야 되겠답니다. 꿀집에 2명. 어 내 앞에. 오오. 내 쪽이야? 아니 내 앞에. 크긴 한 새끼. 한 새끼. 펀치 싸움하고 있어. 한 놈 뒤져. 오케 헤드샷. 펀치 헤드샷. 야 이 씨X 개기지 말라고. 죽을라고. 어디서. 펀치. 형한테 펀치로 개기고 지랄랴. 펀치 헤드샷. 개꿀.